에더가, 빨리 들어와. 따다다다, 빨리 들어갈게요. 어디로? 네! 어디로 들어와? 원 안으로요. 음... 어? 나도 원 있는데? 원하는 게 뭐예요? 아하하하하하! 원해요! 원하는 게 뭐지 않고요? 오늘 애담 코인 없어지는 거야, 씨발. 아, 근데 원래 약간 좀... 긴장을 많이 안 하는데... 시간이 딱 되려고 하니까 약간 긴장이 조금 되는 건 있다. 약간. 약간 긴장이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합방을 잡은 사람은 단준하기때문에 단준하가 전화를 바로 주네? 시간 딱 맞춰서 전화 주는 거죠. 여러분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발 손 딱 대! 공파리파 응원해! 하나, 둘, 셋! 공파리파 파이팅! 전화 받아볼게요. 아, 씨름! 하이! 졸리다 댄스. 여보세요? 아, 어, 공파따! 단준하 안녕? 단녀, 안녕하세요. 아, 에덕님인데요. 에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여. 아, 네, 네. 네네. 아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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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아... 아... 아니, 근데 이게... 에덕님하고 저랑 약간 한번도 통화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 통화해본 적과 뭐 따로 연락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도 없지만... 아, 많이 봤어! 그럼! 보기엔 많이 봤어. 아... 또... 겹치는 인맥이 많아. 어, 마, 맞아요. 맞아요. 성우 친해지고 싶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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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소리세요? 저, 저... 완전 완전 친해지고 싶었죠. 아, 맞아요. 에덕님이 저 원래 펄로 눌러주시고 하셨거든요. 스위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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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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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죠. 아, 이게 왜... 이거 좋게 들었으니깐 좋은 사람한테 나쁜 모습 보이기 싫어가지고 조심하는 거죠, 지금. 으음, 맞지, 맞지. 이게 기본 매너 거죠. 맞죠. 뭔 소리야, 나도 매너 왕이야. 어디 가서 매너 뒤쳐지지 않는다고 저희 처음 배그 합방했을 때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태웅아 태웅아 하셨잖아요 안주 누나는 저랑 처음 만나서 배그 처음 알았는데 고소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 저희 다 같이 밴딩을 배그를 켜볼까요? 너 너무 좋아해 아 오케이 배그 재밌겠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임 배그를 제일 좋아하는 스트리머 두 분 거 아다니 너무 영광이야 애덕님 저 친추 보내도 될까요? 아 당연하죠 섹시베이비걸님 근데 애덕이가 몇 살이지? 저 21살 아 제가 24살인데 형님이네 형님 아니 근데 조명인데 어떻게 말을 놔요 그쵸? 아니 조명은 조명은 5분만에 대웅아 거리면서 막 놀리신 분도 계셨네 아니 어떻게 충만하면 내가 말을 놔요 애덕아 와딱 팍! 아이고 섹시베이비 형님 그치 애덕아 아 네네 섹시베이비 형 아 나의 나의 순으로 권력인가? 아 알겠습니다 확인하기 근데 서열만 따지고 보면 내가 약간 좀 애성님보다 미친 게 나보다 노예 선배님이셔 아 그 다른 쪽 노예인 거 확인은 저는 옆 부서 노예거든요 아하하하하 매번 애덕님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근데 오늘은 막 그 주인분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노예 신분인 건 아니죠 아이 그럼요 그럼요 그 그럼? 우리 그냥 맘 편하게 하자 아무도 안어색해요 아 미미 누나가 지금 어색한 눈빛으로 저희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 벌써 형 형 하면서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데 그치? 병아 아 됐어요 형 대화 그래도 단준 누나가 합방을 멤버를 모았으니까 어 잘 진행시켜 주겠지 근데 오늘 저 예능 파신 거죠 네 명 아닌 거 보니까 1등 할 생각은 없는 거죠 아니 아니 1등 할 생각이지 근데 애덕님께서 통계 베가 하는 거 못 봤어요? 저는 예능 하는 사람 아닌데 어 진짜요? 어 맞아 공파가 우리 프로게이머급이야 아 진짜? 어이구 형님 제가 믿겠습니더 아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고요 제가 그럼 권총만 들고 몸에다가 의료품만 다 챙기고 있을께요 애덕님 애덕님 그냥 입만 벌리고 저 뒤만 쫄쫄 따라오세요 치킨그랜 바로바로 드렸습니다 오케오케오케 확인하기 애덕이 혼잔데 저기? 우리 고개를 뒤로 빠질까? 난 미리 뒤에 빠지고있어 애덕님 수고하세요 어 나도 나도 아 저기요 프로라매여! 형님! 형님 형사가 불러났고 왜 이제 애덕님이에요! 형님! 전화했네! 아아아아 테러! 아니 안네! 아니 뭐해! 아직 KF 차라리 가자면서여! 아 나 애덕아 지금 프로님? 본사람 본사람 이것은 씨릇탈요! 어 누나 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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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팀 다 온몸으로 맞아 그냥 남자랑 우결하고 있거든요 누구야? 누구야? 오빠가 누구랑 누구랑 우결했지? 아 잘 어울려요 아 뭐 근데 이미 끝났는데 아 끝났다고? 지금은 호시형이랑 하려고 노력중이라서 아 근데 누가 그거 하는데? 리드하는데? 당연히 건파리파이 맞았지? 이런 게임이니까? 오오오오오오 제가 한때 집덕 유튜브를 열심히 했었죠 망상력은 뛰어다녀 아주 혹시 넣는거까지 상상했냐 뭔놀이야? 아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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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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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애더가 봤어? 애더가 봤어? 애더가 봤냐고 애더가 잡는거 봤어? 봤어? 이게 실력이야 알겠지 오긴 봤는데 전 언제 살려줬어요 빼요 너 거기 누워서 뭐하는거야? 너 여기도 뭐해? 너 여기도 뭐해? 아니 무슨 소리야 뒷길 다 됐어 저 등짓는다 등짓는다 쓰레기 쓰레기 아이고 아파 얘네가 괜찮아? 어우 뭐야 뭐야 스윗한척하지마 스윗 알레르기 있거든 찬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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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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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찬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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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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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명 들을 수 있게 했어 오른쪽에 아 잠깐 아 마우스가 바꿔 나갔어 애덕님 한명 기절 왼쪽에 왼쪽에 저거 마지막이야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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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애덕님 하시자 너이수 너이수 누..누구 부터서야 누구부TC 애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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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파 부터야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적고 피가 적고 나 한쪽같게 아 엉덩이도 가만있어 아 이거 무책게 아 엄청 가만히져있어 애들아 너무 좋아 아 미치 진짜 이랩도 빼기 필요한 사람 여기 털렸어 털렸다 털렸다 어 왜 저긴 안 털렸지 한번 볼까 애들아 같이 들어가볼까? 내 문 닫아줄게 애들아 애들아 안녕? 아 아 참 흘렸어 애들아 가만히 있어봐 애들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보라고 애들아 가만히 있어봐 애들아 나 만나서 반가워 아 애들 반가워요 반가워 아 저 저 저 저 저파스타 좋아해요 아 파스타 좋아하는구나 나도 파스타 produ 하는데 아 무슨 파스타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무슨 파스타 좋아하는지 같이 말하게 할까? 하나 둘 셋 로즈 로 vocal 나 마스터 나왕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야 그럼 그거 ada 자 하나 둘 셋하면 그 원하는거 말하는거야? 자 양념치킨 오라이드치킨 하나 둘 셋 양념 오라이드치킨 arts.和자 우린 운명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마스트리아 반 반 시켜먹으면 딱이네 하나 둘 셋 짜장면 우연이죠 아까 하나 틀렸잖아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기입? 마지막 기입? 아 이걸로 가자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이스 뭐 뭐 뭐? 하나 둘 셋 악녀 너 말해? 말하라고 악녀 악녀 아니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정성연분이네 제 신분 가지고 협박하는 거랑 복합하라고 아 축하 감사합니다 꿈형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에드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갈게요 네 어디로? 네 어디로 들어와? 원 안으로요 응 나도 원 있는데 원하는 게 뭐예요? 아하하하하 오늘 애담 코인 없어지는 거야 씨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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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군발년둢 나 누구인줄 몰라 AW 빼 iy 아 오오 넉 손더랑이 손가락이 이쌌나 자 오늘 0파리파라는 새로운 형을 만나게 돼서 정말 즐거웠고요 내가 알던 제가 알던 제 주위의 형들은 알려주지 않던 지식들을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지? 예를 들어서 말하기는 좀 뭐 왕주서라던가 쌍검이라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